오늘은 여러분께 과거 FM이 패악질을 부리기 전에 세상의 남성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쓰레기 같은 FM들이 사회를 점령하기 시작한 건 2015년 5월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때가 2016년 강남역 시위였고 2018년 혜화역 시위로 FM리즘은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1년의 과정을 남성들은 겪으면서 한국 여성과 가까이 하면 인생이 망한다는 걸 느끼게 되었고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남성들은 위기에 처한 여성을 돕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시들 나 오늘 점심에 소름돋는 일이 있었다.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 드시는 여자분 갑자기 픽하고 쓰러지길래 나는 그 여자분께 달려갔는데 편의점 알바하는 한남은 쿵 소리 났는데 오지도 않고 도와달라니까 그때서야 민기적 오더라고 그리고 나보고 신고하라 말하더니 전화받은 구급대원이 자신이 말하라는 대로 행동해야 한다 하는데 나는 CPR해본 적도 없고 할 줄도 몰라서 한남은 군대에서 배우니까 그쪽이 해달라 말했거든 근데 그 알바가 자기도 해본 적 없고 괜히 잘못했다가 더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안한다 말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구급대원이 시키는 대로 CPR하니까 여자분 정신이 돌아오더라 아직도 그 알바가 못하겠다 말한 거 생각나서 어이없고 화나 남자들 군캉스에서 CPR 무조건 배운다는데 배워놓고 쓰지도 않네 미친 한남새끼 제기해라 진짜 CPR하다가 성희롱당한다는 그런 이야기 듣고 안하나보네 사회성 제기했어 나는 우리 여자들의 반응이 보이시나요? 남성들은 더 이상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며 여성을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FM 리즘의 창궐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과거부터 여성들의 저런 폐학질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2007년 한 고등학생 2학년이 성폭행범이 될 것 같다는 내용을 지식인에 업로드합니다. 2007년은 FM 리즘은 물론이고 인터넷 커뮤니티도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라서 저 남성이 조작으로 글을 썼을 리가 없을 시기이죠. 내용은 아주 간단하게 집 앞 독서실에서 공부하다 PC방 가서 게임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 근데 앞으로 중학생 4,5명이 쌩하고 뛰어갔고 그 뒤로 20대 중후반 여자가 달려오더니 철퍼덩 넘어졌다. 괜찮냐고 몸을 일으켜들이고 벗겨진 구두를 주워줬는데 한패거리라 말하며 경찰을 불렀다. 그 여자는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며 성폭행범 무리 중 한 명이라 나를 지목했다. 거기다 나는 구두를 주워다 줄 때 구두급으로 귀빵망이 4대 맞아서 광대 부근에 시퍼런 멍이 들었다. 어떻게 억울함을 풀어야 하는 거냐라는 이 내용을 보시죠. 2012년도에는 관광당하려는 여자 도와줬다가 엿됐다는 내용도 있죠. 이틀 전 밤 누가 소리질러서 가봤더니 남자 한 놈이 여자 겁탈하려길래 그대로 성폭행범 얼굴 때렸습니다. 근데 여자가 도망가고 그 관광범은 저를 폭행죄로 고소했네요. 용감한 시민상을 줘도 모자랄 판에 폭행범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식으로 여자가 고마움을 표시하지도 않고 도망가서 인생 지읕됐다는 남성들. 이 남성들은 FM리즘의 F도 모르는 남성들인데도 과거부터 여성들의 이기심에 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업보들이 쌓이고 쌓여서 CPR 가능한 남성들이 여성 CPR에 주저한다라는 지금의 상황에 이르는 거죠. 이제 남성들은 절대로 여성을 도와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업보는 오로지 FM하는 여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여성들에게 있는 거죠. FM이라는 역병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기 전부터 유구하게 여성들은 남성의 호의를 저런 식으로 짓밟았고 이제는 그 업보를 돌려받을 때가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남성분들 이래도 여성을 돕고 싶으신가요? 정말 팍팍하고 상막하다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 위험한 여성을 대신 신고해줬을 때 여러분은 목격자로서 나중에 경찰서에 방문하여 시간을 벌여가며 진술을 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신고까지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성들이 먼저 시작한 전쟁인데 남성들이 괜히 피해보며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 세상은 이제 각자 도생의 세상이 열렸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족들의 안이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CPR 해주지 않은 남알바가 무책임하다 말하지 마시죠 이런 세상을 만든 건 우리 여자들이니까